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개인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백스 신화 배격자에 대한 뉴스가 나왔어요. 데스티니 갈린지 커뮤니티 관리자 DMG-04에 따라 백스 신화 배격자는 11월에 너프 당할거에요. 그 너프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안나왔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너프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댓글을 알려주세요. 제 보기로는 백스 신화 배격자가 너프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. PVE는 이번 시즌 그 개조 부품 때문에 좀 강해졌어요. 그런데도 PVP에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강해요? 강하긴 강하죠. 근데 무슨 뭐 그 로렌즈만큼 강하진 않아요. 그건 뭐 일단 너프가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럼 여러분 한번 댓글에 알려주세요. 이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다음에 봐요. 바이바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